으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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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halves! 하하.. 하ена!!! 으아아아... 아.. 그 만 던져 이자식아! 하아! 아 Magee발! 이번에 할 게임 Blazfermas 뜻은 그거래요 어... 신성모독 게임 시작이 신기하게 이름부터 순례예요 순례 이게 약간 종교적 색채의 게임이다라 하는데 종교 모티브를 했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 해봅시다 이 종교를 게임 분위기 낸 게 너무 멋져 와... 벌써 말이 성경체죠? JT 멋지다 정확히 말할까? 평소에? 헤엑! 무슨 칼을 저렇게... 아무리 그래도 칼을 아예 가슴이 이렇게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종교인도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와... 뭘까? 뭔 내용일까? 이게 되게 분위기 있다 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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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담즅 플라스크 담즅 플라스크 담즅 플라스크 를 소모해 생명력을 에스트 에스트 아... 아... 콧갈모자 쓴 시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야... 시작... 합격이다 시작점... 스토리 합격이다 B가 점프인데 아... 점프하라고 와... 뭘까? 왜일까? 오우! 난간에선 매달려져 그리고 하단 점프도 있고 슬라이딩은 아까 보였... 또... 아까 봤었죠 뇽뇽뇽 아... 위 칼질 아래 칼질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뭘 푸셨죠 내가? 기도대 기도대라고 하나 보통 이런거? 뭐라 하죠? 성소? 다크 소울같이 휴식하는거네 휴식하고 적들도 살아나고 에스트 채우고 오우! 캐슬베니아처럼 선... 촛불 부시기도 있고 저거 비교를 다크 소울로 하게 되네요 오우! 요우! 뭐하십니까? 오우! 오우! 야야 시작하자마자 한덤 맞고 시작하네 야 왜이래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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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죽을 게임 짬이 아니야 가드! 되고 있는거야? 가드? 가드! 아아 타격... 다도 안돼 닫기만 해도 안돼 침묵에 비탄 파수꾼 아니 게임이...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다 왜 저렇게 됐는지 일단 1데스는 해야겠는데? 키가 뭐... 키를 모르겠어서? 키를 몰라서 1데스는 하... 하... 하자 양짐상 1데스는 해야겠다 아악! 가드! 가드가 되는건줄 모르겠어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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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악! 엑스커뮤니케이션 아 가드가 퍼펙트 100% 흡수가 아니네 이제 보니까 회피 가드 중은 완벽한 퍼펙트 부작은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그렇다는건 차라리 아닌가? 보스라 가드가 안되나? 보스 공격은 방어할 수 없나? 어 내 소울이다 내 소울이다 야 반갑다 소울아 하아 하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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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키 꼬인다 키 꼬인다 제가 이 게임을 한 이유는 사실 닌텐도 스위치로 하고 싶은데 아이고 닌텐도 스위치는 한글이 없더라구요 사실 이것도 한글은 없습니다 착하신 분은 유저 패치로 하고 있어요 한글 패치 해주신 분에게 감사드려야죠 어 근데 느낌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쳐맞았다 느낌 되게 좋은데? 으아 근데 제가 느낌이 좋은 이유가 아 점프는 또 무적인 점프는 다위로 안입네 진짜 오랜만에 타격감 쫄깃쫄깃하다 어 어 태아 어트 아트륨 남 아트륨 무슨 용어일까 아 저 모자 쓰고 벗고가 자유로운 거야? 아 왜 피를 담아 어 너무 왜? 야 그리고 그걸 써? 왜? 피를 뒤집어 쓰는게 목적이야? 사륙 사륙 을 원하는 주인공? 왔다 아트 게임 자체는 그게 지금 시작인데 너무 맘에 든다 이런 옛날 로그라 옛날 옛날 이런 칼질 하면서 칼질 하면서 이런게 하고싶었어요 칼질 하면서 이렇게 맵 이동하고 십자 이동하면서 이렇게 게임하는게 너무 하고싶었어요 요즘 성스러운 선 엄청 거인이다 얘는 데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증인이다 너의 침묵은 이 속죄이니만큼 이것은 나의 속죄이다 어우 경건해지는데 뭔가 그대가 찾는 고통의 요람이 아닌가 그 요람은 모든 성모의 성모님 교회에 있으리라 어우 징그럽기도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종교풍의 그 장소는 신성한 금기의 문으로 인해 우리의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어허허 저 높은 병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너와 같은 현명한 참여자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교율에 따르면 벽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세 가지의 시련을 겪어야 문이 열린다? 하나의 수모는 두꺼운 눈과 얼음에 덮인 높은 산줄기에서 이룰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어둠 속 깊이 잠든 자가 숨어있는 깊은 자들을 교회라네 마지막은 철의 나선에서 찢겨져 나온 신음으로 새겨진 흔적의 맨 끝에서 자라난 것으로 땅 속에서 자라는 혼도라는 이름의 종의 내장 속에서 몸을 지키고 있다 말이 너무 길게 이은데 이 가시를 받아 칼 자루에 받아 넣으시게 때가 되면 그대가 이 칼을 강하게 움켜쥐는 만큼 가시가 그대를 상처 입혀 피 흘리게 할 것이네 자라나는 가시는 칼 손잡이의 아버지의 조각상을 점차 얽혀 갈 것이네 그것을 버리든 면죄든 비통한 기적의 자비를 얻었음을 증명하리니 순에 넣었다 썰기석 대오고라시스의 작은 선물 어... 그래서 뭐 쓰라는 거야 뭐야 오우! 야 메모가 있어 와...씨 오우 이거 분위기 되게 신기... 게임 분위기가 진짜 좋다 오랜만에 맘에 든다 아 너 못 내려오죠 혹시 아야야야야 어? 어? 뭐 뭐 뭐죠? 에? 이 자식 가드가 안 되잖아 가드가 안 돼? 뭐지? 옛날에 캐슬베니아랑 비슷한 블러드 스테인리스인가 그거를 했었는데 그것도 재밌긴 했는데 이렇게 묵직한 느낌은 없었어요 좀 클래식했어 좀 게임이 겨... 캐주얼해서 좀 별로였어요 뭐 수집요소도 많은건 좋았는데 고급기술 패링 R1으로 패링할 수 있다 아 패링을 두 번 누르면 천 번을 발송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아아 미안해 미안 그만 때려! 팅! 팅! 이렇게 그냥 패면 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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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못 들으네 팅! 팅! 어? 뭐야? 저형이다 저형모션 있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лу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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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신기하다아 야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진짜 괜찮다 뭔가 가드 어 이거 뭐야 구데기 있어 구데기 있어 구데기 구데기 뭔가 가드캔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자꾸 하는데 뭐야 버려진 촌락 벨디에스 장명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크소울식 장명 버려진 촌락 벨디에스 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장비했다는 게 그래서 효과가 뭐야 어 뭔가 느끼 뭔가 강화 요소도 많구나 기도문을 갖춘 상태에서 L2를 눌러 기도를 올려라 열정 질럿 열정을 얻을 수 있다 열정을 사용하는데 어머머머머 내 눈으로 의심하게 되는데 저건 나중에 먹는 건가 보네 와 전용 스킬을 쓸 수 있는데 이 스킬은 일정의 만화를 쓴다 이 만화는 지금 체력창 밑에 있는 파란색이다 어휴 필루와 필루와 느낌 와 갓겜의 느낌이 와 야 타격감이 소리가 좋다 충 쿵 짝 쿵 짝 쿵 짝 으악 으악 너무 마음에 든다 지금 뭐 지나갔어 뭐야 이거 천사 달빛의 아이들 아이들은 쿠스토디아의 온 곳에 붙잡혀 있습니다 공격이나 스킬을 하여 아이들을 풀어줍시다 왜요? 뭐 줍나? 뭐 주나? 뿅뿅뿅뿅 뭘 줄까 쿵 짝 쿵 짝 아 죽어버렸어 쿵 짝 좀 맞출렸더니 야 예스트 느낌도 되게 쾌활하고 게임이 청량하다 청량한 옛날 픽셀 일 벨트 스크롤? 이런 거 성경 구절 같은 게 하나 나온 건가? 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오우 오우요 오우요요 지도 아 이거 저 캐슬베니아를 되게 좋아해요 악마성 시리즈 해본 적은 없지만요 뭘까 발 씻어주는 어떤 동상 와 이거 다 성경의 의미가 있는 거겠지? 아 미안해요 무조건 칼질부터 꺼내서 미안합니다 알베로에 어서 오십시오 저는 티르소라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속죄를 다하는 당신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적이 알려줄 겁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원하지만 그건 기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내가 맞게 해석했을까? 비둘기 두개골 묵주다 묵주 방어력을 강화해준다 아 이 캐클래식하고 너무 좋다 딱 전통적이야 별 그렇게 요란한 효과도 아니고 그냥 딱 방어력을 증가시켜줍니다 아 깨끗하다 진짜 게임이 청량하고 깨끗해 아 갈수록 맘에 드네 얼마 안 해봤지만 숨겨진 벽? 진짜였어 야 초코버 미쳤어? 감 감이 미쳤구만 어 가지마 가지마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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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못 먹으면은 발작하는 병에 걸렸어 됐다 됐다 히든 아이템 도적 페르시안의 유품 수집품 음? 음? 뭐 뭐 뭐 뭐 그래서 여긴 이제 던전 진행이겠죠? 던전 진행은 두고 아까 그 틈으로 좀 더 이동해볼까? 어딜 가도 자유로운 거 같으니까 편하게 다녀봅시당 촛불 깨면 뭐 돈 같은 거를 주면 좋겠다 이거 뭐야? 뭐 상자 어? 요? 무엇이죠? 뭡니까? 어? 숨겨진 요소가 진짜 많구나 난 어떻게 해야 될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를 숨겨진 나중에 와야겠다 와 되게 맘에... 아 이거 순간이동 장치라는 느낌이 온다 캐슬베니아의 전통 참회자여 그 갈라진 손으로 무거운 죄를 안낸 자여 그 칼을 건네줘 우리의 죄를 덜어주시게 그 칼을 건네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게 그것이야말로 참회라네 참회... 참회롭다 난 되게 참 외롭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뭐 한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무슨 효과인데 메아쿨파의 미덕이 강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메아쿨파의 재단에서 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법도 해금 할 수 있습니다 메아쿨파의 재단에서 자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추격 콜리 체이스 회피의 반동을 이용하여 쿨파의 칼날로 때를 째른다 낙화 속도를 강력한 낙화 공격으로 한다 검의 숨겨진 힘을 한 번이지만 위협적인 공격을 가한다 3연격 뒤에 마무리 강화를 한다 2천원 모으자 2천원 아 이게 강화실 소울을 여타 쓰는구나 열어줘 열어줘 우와 진짜 할 수 있는 요소가 진짜 많은 것 같다 날 점점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 게임은 아 아이고 다리야 그대 앞에 있는 것은 진실한 성유물 교단의 본인이라 우린 이곳에서 잊혀진 자와 흩어진 자의 시체를 모아 신성한 매장을 사용하고 있다 불쌍한 영혼을 구해주시게 교단은 그대를 축복한다 어쩌라고 뭐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발라는 거야 저건 지금 점프기가 점프가 닿나 어우 아이템도 있네 옆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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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이야 나중 나중에 2단 점프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오겠죠 그때 와야 될 거예요 안녕? 뮤직이 브라논의 손가락뼈 뮤직이 브라논의 손가락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써 있었을까? 이 손가락 메이드 인 브라논 이런거 파묻힌 교회의 황야 우와! 우와 저 장비 봐 우와 아 강공격이라 반격이 안돼 강한 공격이라 우와 저놈 장비 봤어요? 무슨 거대한 여신상으로 때렸어 개멋죠 1,2,3 어? 가시지역인데? 뭐 움직이는 발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구만 여기서 잠깐 녹아다 하면 천솔은 금방 벌겠다 어? 야! 때리지 마라! 거기서 벽돌 던지지마! 우와 저 장비 너무 멋지다 여자구나 게다가 엿 캐릭터네 여신상 저걸로 날 패고 있어 짱 멋져 아악! 아 얘부터 잡아 가드! 아! 타이밍 안맞아 물! 물! 물약 먹어 흐흐흐흐흐 아 이 밑으로 그럼 뭐 가는게 있을거라 야야 떨어져! 실내에 닦아 실내에 닦아 실내 도약! 아 실내 도약 좀 하자 도약 좀 하자 도약 좀 하게 해줘 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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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는거 아니야 여기서 붙어라구요? 죽을 경우 파편이 남는다 파편... 많이 죽으면 소울 획득량이 감소되고 뭐 그렇답니다 여러모로 좋을 건 없다는 거지 약간 여기서는 이건 그거 같네 세키로에 죽을 때 그 그 세키로 죽을 때 뭐 쌓이는 거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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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 그래픽에다가 캐슬베니아류 그리고 개 쪼는 분위기 너무 잔인하게 죽는다 캐릭터가 내 생각과 다르게 너무 잔인하게 죽어 이렇게 죽을 생각은 없었는데 여기 있다 내 내 이 소울 가드 오 잠깐만 여기서 또 죽을 뻔했네 가드 타이밍을 왜 난 아직도 모르는 것이야 좀 했잖아 와 소세지가 막 터지네 저 캐릭터 저 몬스터 죽으니까 오 뭐야 아 근데 애들이 다 나체다 거의 반 나체야 나체에 방패 칼 들고 있어 아 그래 와 머리 머리를 깨부셨네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서프라이즈 짱 데미지가 안 입혀지고 있나 짱 아이고 느리네 내가 짱 짱 짱 아 저 타이밍을 자꾸 놓친 못 본당 하아 아 가드가 되면 가드 된 상트 가드 된 적이 파란색으로 빛나네요 이렇게 파랗게 되네 와 OST도 되게 좋은데 뭔가 사연 깊은 OST에요 슬프면서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 같애 너무 멋지다 어디로 가자면 결국 만나겠지 우린 짱 으아 으아 때려봐 짱 와 진짜 좋다 오 돌 떨어지는 돌도 부셨어 이야 어 처형 아 처형 모션 떴는데 아 억울해 오 야 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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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을 하네 저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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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고인다 킥 고인다 벌써부터 킥 고인다 야야 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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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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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흐아 흐아아 아 흐아아 데스 아 아 낙사야 아 이거 낙사지역이야 아 정보 이것은 낙사다 멍청이 멍청이 억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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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흐아 흐아 아 벌써 30분이나 했네 이걸 세상에나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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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던져 이 자식아 흐아 아 제발 어우 거슬려 어우 거슬려 진짜 아아 차라리 십자키로 하는게 낫겠다 이 부분은 아 제발 아 또떠져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